정역이 x가 사부잡다. 이 두 함수 fx가 gx에 있습니다. 만나는 두 점을 이렇게 주어져 있죠. 보기에서 옳은 것은 x1하고 x2 이렇게 되어있죠. 자, 저거 그리게 되면은 자, 이런식으로 한 다음에 2의 x제곱, 자, 여기 1을 지나겠죠. 이런식으로 하면 되고 gx는 x제곱, x제곱 그러면은 1, minus 1, 이렇게 되어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처음 여기 만나는 거, 여기죠. 여기가 x1, x2 하자. 이거죠. 자, ㄱ을 보게 되면은 x1 더 x2 인데, 지금 x1 같은 경우에는 minus 1보다 크고 0보다 작죠. x2는 바로 마주 보는 것, 자,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 2, 2, 4, 맞죠? 1 대 4. 마주 보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x2는 그냥 이거 모르더라도 일단 1보다 크잖아요. x2는. 그죠? 또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x2는 또 2다. 당연히 이제 이 두 개 더하게 되면은 0보다 크게 되겠죠. 자, ㄴ을 보게 되면 x1하고 y1하고 곱했죠. 자, x1은 그대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y1은 여기 잖아요. y1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x1하고 y1의 범위는 자, 마이너스 1. 다 곱해서 제일 작은 것을 적으면 되죠. 그 다음에 곱해서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 범위에 있게 되고 x2, y2. x2, y2는 뭐 지금 이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4. 자, 4가 되죠. 자, 이렇게 두 개 더했을 때 자, 이것도 0보다 크게 되겠죠. ㄴ 틀렸습니다. ㄷ은 자, y2 같은 경우에는 x2를 대입한거죠. x2를 대입한거고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x2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될거고 y1 같은 경우에는 x1의 제곱이 되죠. 자, x1, y2. 자, 변형을 자, 이제 해봅시다. 이거 보고 절대값 x1 곱하기 y2 x2의 제곱 빼기 x2 x1, x2 x2, x2 x2, x2 x1, x1 이렇게 묶으면 앞에는 x2 하나 남고 뒤에는 x1 절대값이 남잖아요. 짜리 되죠. 자, 눈 하게 되면은 잘 보세요. 자, 이거 연구도 크죠. x1 곱하기 x2 x2가 더 크죠. x2의 절대값이 더 크잖아요. x2 같은 경우에는 1보다 큰 범위이 있기 때문에 이 절대치에서 이것을 빼게 되면은 이 절대치는 절대값은 0하고 1사일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이거는 2보다 크잖아요. 그리덤이 뺐을 때 이 전체 요거는 0보다 크게 되죠. 그러므로 곱하기 0보다 크게 됩니다. ㄷ 맞습니다. ㄷ ㄷ 3번입니다.